여러가지에요 일이 많죠 농사는 계속 돌봐야되고 살펴야되고 방치해버리는 순간 안되고 여기가 직장이시죠? 여기가 직장이시죠? 여기가 직장이시죠? 배추도 참 잘됐네요 네 잘됐어요 요것도 종류가 이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배추도 여러 종류 그럼요 포기가 크고 저 배추는 밑에 또 짤딱맞간 낮은 배추가 있고 옛날에 그게 시골에서 무슨 배추라고 하는데 키 작은거 아주 오목하니 작은거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기 뭐야 아이고 구경을 한번 하고 나와야되는데 구경해도 되죠? 아이고 채소를 보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채소를 보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아주 제가 운이 좋았네요 오늘 아주 제가 운이 좋았네요 무슨 운이냐 선생님 만나서 가지고 여러가지 배우고 새로운 이야기도 듣고 어느 분이 그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는데 여기 군부대라는 것도 처음 듣고 비행기도 날아가고 비행기도 날아가고 물조리가 엄청 크네요 한 마리짜리에요 한 마리요? 한 마리이면 몇 리터죠? 2리터? 아니다 10리터 10리터 저는 갈게요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님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 pu doz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